이번에 올릴 영상은 포항 북구에 위치한 마을 앞 바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형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과연 이곳은 어떤 세상일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얕은 곳에도 고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뭐죠 도대체 처음 보는 물고기네요 지노려미들이 많죠 바다 속에 이만의 물기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지금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꼬리가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바다 속 아바타 제이크 썰리입니다 흔히 보이는 망상어 돔돔 그리고 돌돔까지 그리고 떼지어가는 이면수어 새끼들까지 보이네요 아멘 아 좀더 나가면 지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생명체가 없을거라 봤는데 돌돔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여기도 돌돔 여기도 돌돔 잠시 후에 가야겠다 벽렁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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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상에서 대략 300m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. 수심은 대략 4m정도이고 특이사항은 돌돔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. 수심은 대략 4m정도로 떨어진 지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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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심은 대략 4m정도로 떨어진 지점입니다.